두 번 다 다르니까 두 번 다 오는 게 승자야 플레인 티켓, 예 되게 프라이스 오, 두 번 다 오는 사람 짱 오, 여기 한 명 더 있네 이 사람도 짱 오, 한 명 더 있어 두 번 다 오는 사람 그래서, 사람 몇 명 더 들어왔으니까 우리 콘서트에 두 번 두 번 야, 늦어, 가자 안녕하세요 우리 가호가 날 둘렀어요, 가자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, 나 아프다 자, 그러면 이따가 브이앱에서 만나요 이거 물어봅시다